광주 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도내 건설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됩니다. 전략도는 앞서 점검을 마친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제외한 하천, 도로, 건축 등 649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 다음 달 7일까지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.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다음 달 중 중앙부처와 합동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을 조치 완료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입니다.